사회복지 전문채널 WBC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누구나 행복한 삶, 복지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취재단 구성 또한 약속했는데요.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WBC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업무효율 증진과 매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두 단체는 프로그램 공동기획 제작 등 방송영상 관련 사업 공동추진과 양사보유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의 홍보와 콘텐츠의 황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최기옥 회장은 두 단체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